출발! 진짜 이게 얼마나 많이 해요. 골고루 있어요! 골고루! 미스 코리아! 미스 코리아! 고마워요! 꿈 같아요. 저 진짜 여기 와있나봐요. 다시 만난 세계. 바다 건너 그곳은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또 다른 세상. 발길 닿지 않은 금단의 땅. 미지의 섬에서 작은 천국을 보았습니다. 진짜 천국 같아요. 이제 또 다른 섬으로 갑니다.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은 나만의 바다. 고마워요. 값도 없어. 값도 없어. 낭만의 섬인 줄만 알았는데 농사짓고 가축 키우는 사람의 땅입니다. 미스 코리아! 미스 코리아! 미스 코리아! 미스 코리아! 어딜 가든 눈을 뗄 수 없는 섬. 진짜 잘 숨어. 미스 코리아! 미스 코리아! 미스 코리아! 천천히 느긋하게. 섬 한 바퀴. 여기는 티니안입니다. 사이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 중 하나입니다. 4시간 반이면 태평양 상공에 닿는데요. 북마리아나 제도에서 가장 큰 섬인 사이판을 떠나 우리에겐 조금 생소한 티니안으로 갑니다. 사이판이 속한 북마리아나 제도는 15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섬에서 섬으로 가려면 경비행기를 타야 하는데요. 공항 검색대인 줄 알고 올라갔거든요. 아, 이거 못 무게 재는 것 같아요. 오우! It's my weight? Just for the CG, weight and balance, for the planes. Now we understand. I'm really surprised. Thank you. Thank you, bye. 워낙 작은 비행기라 무게 중심을 맞추기 위해 체중에 따라 자리를 정해줍니다. 거리가 한 8km밖에 되지 않아서 10분 정도면 도착한다는데 제가 경비행기가 처음이라 좀 많이 긴장되네요. 엄청 떨려요. 생각보다 엄청 작았습니다. 비행기 크기가 승합차 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찌끄맛죠? Thank you. Do you be okay? You're not dangerous. Not scary? Are you sure? Okay. It's only 10 minutes over to Tony and you'll be fine. Okay. And then right up? Yeah. Okay. Okay. Thank you. Thank you. How are they? We are from Korea. Yeah. How are we here? Yeah. I was stationed at Camp Humphries outside of Biontech. Biontech. Wow. 주한미군이셨대요. 반가운 마음에 좀 편안해졌습니다. 진짜 뜨네요. 북마리아나 제도에서 사람이 사는 섬은 3곳. 예전엔 전기 여객선도 있었다는데 지금은 비행기로만 갈 수 있습니다. almost there, right? 진짜. 저기가 티니안 섬인가 봐요. 우와. 저 물 색깔 좀 보세요. 사이판 바다도 예뻤는데 티니안의 물빛은 정말 다채롭습니다. 사이판보다 조금 작은 섬. 그러나 인구는 2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2차 대전 중 미군이 건설한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는데요. 오랜 옛날 원주민들이 살았다는 마을입니다. 여기가 타가하우스예요. 고대 참으로 인해 족장이었던 타가가 살던 집터인데요. 정말 굉장하죠. 티니안의 전설적인 족장, 타가의 집이 있던 자리입니다. 키가 3미터나 되는 거인이었다는데요. 전설에 따르면 또 다른 섬 로타에서 이 거대한 돌을 옮겨서 집을 지었답니다. 높은 집에서 내려다보며 마을을 지켰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높이가 무려 4.6m 정도인데요. 이게 지금은 하나만 남았지만 원래 한 12개 정도가 있었대요. 그 위에 이제 집을 세웠는데 이 규모로만 봐도 그 당시 얼마나 화려하고 큰 집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지금도 신기한 게 이 무겁고 큰 돌들을 여기 이렇게 어떻게 옮겨놨는지 참 신비롭고 미스테리한 것 같아요. 고단한 삶을 구원해줄 초인적인 영웅. 늘 그렇듯 신화는 현재를 사는 이들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타가 족장의 전설은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티니안 해변에서 수심이 제일 깊은 곳이라 다이빙 즐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나Menä 구 킴라 캠프禧 끌어 성경 ! 요 째 manip 다이빙은 못해도 바다는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길이 이렇게 나있네요. 걸어 내려가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오케이. 우와! 우와! 재밌다! 진짜 좋다! 감사합니다. 나의 비니! north! 무슨 일은? 편. 편? 네. 피해? 수 temples? 없을 수 없을 수 없을 수 없을 수 없을 수 없. 줄곧 우리를 지켜보던 청년인데 오랜만에 외국인 관광객을 봤다면서 무척 반가워했습니다 순식간에 올라갔어요 잘 익은 걸로 골라주는데요 오케이아이갓잇 와우 저 모루스타일 저 모루스트렉트 오이 무서워 오픈 저 모루스타일 우와 이거 보세요 가득 찼어요 마침 정말 갈증이 났었는데 이 더위 갈증을 싹 가셔주네요 와 최고다 난리 났네요 저게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뭐하는지, 뭐하는지 뭐하는지, 뭐하는지 뭐하는지 원하는지 고기 하세요 손을 잡고 다 손을 잡고 모든 것 진짜 인공은 이런 곳이 있어요 인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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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레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만남부터 뜨거운 환대를 받았습니다. 여기 충산이 벌어졌어요. 정말 흥려운 곳인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렇게 반겨주시네요. 어느새 무화지경, 묻지마 댄스다임입니다. 춤과 음악이 있는 곳에 이게 빠질 수 없죠. 시원한 맥주입니다. 맥주, 맥주. 체즈. 여기 낯이간 술이 보여요. 이거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이거 한국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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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국인이에요. 저는 한국인이에요. 내일 휴가가 되요. 그래서 우리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그냥 오자마자 티니안과 이 사람들에게 빠져들어 버린 것 같아요. 네. 너무 매력적이에요. 감사합니다. 낙천적이고 흥이 넘치는 분들이죠. 붙임많은 역사를 갖고 있지만 이방인을 경계하거나 밀어내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도 너그럽게 품어주는 낙원의 섬 티니안 24-7 cause when we're together